네 유진이 형님들이 잘 보셨나요? 네 네 이번에는 걸그룹 체리쉬의 은지향을 모셔보겠습니다 은지향아 드세요 오늘 너무 예뻐요 의상 너무 예뻐요 다들 아시겠지만 짧게 자기보기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쉬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섹시한 의상 입으셨는데 무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의상에 맞게 저희 팀에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야브라카다브라랑 키월비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한 곡은 랜덤으로 저만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안정이 왔어요 은지향도 오늘 상을 받으실 건데 상이 특이해요 아 저 진짜 무슨 상 제가 이런 상인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요 언니 언니가 좀 흘리지 않나요? 무슨 괜찮아요? 무슨 괜찮아요? 무슨 괜찮아요? 무슨 괜찮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려고 하겠습니다 무슨 괜찮아요? 무슨 괜찮아요? 상장 고미동생상 고미동생상 고미어워즈 제2회 아트코리아어워드 문화예술 부문 체리쉬 리더 은지 귀환은 2019년 MC 고미와 고미쇼 케이팝 활동을 통해 전세계의 대한민국을 한류로 널리 알리며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 상장을 수여한 것 2015년 12월 4일 아트코리아 방송회장 김한정 고미동생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못 받으셨나요? 아무도 못 받으셨나요? 대한민국은 저밖에 없어요 은지가 정씨로 개명하기로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씨로 개명하시는 걸로 할게요 정은지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은지 양의 MC 포토타임 받으러 갈게요 은지 양의 MC 포토타임 오기호 박박성나로 만드는 게 QUEST 오늘 오파스 하하하하하하 왜요? 거기 드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ㅅㅁㅎ 아니요? 바로 반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now he's just a channel. My boy loves his friends. Like all of my students. And by that I mean he cuts them off. My boy, my boy, my boy. Don't love me like a promise. My boy, my boy, my boy. Hating men. Serious, holding on. My boy's being sass. And he don't know how to cuss. He just sounds like he's trying to be his fraud. My boy's an ugly crier. But he's such a pretty liar. And by that I mean he said he'd change. My boy, my boy, my boy. Don't love me like a promise. My boy, my boy, my boy. Hating men. Serious, holding on. My boy, my boy, my bo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달콤해 지금 너무 탐운스러운 너의 그 표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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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